몰라하면 다시 태어납니다. 여러분, 몰라하는 순간 과거를 잊으셨죠? 지금 인생의 처음이신 거예요, 몰라하는 순간. 내 이름도 잊어버렸죠. 생각도 몰라, 과거도 몰라, 미래도 몰라 하셨으면 지금이 지금 인생의 처음인 것 같은 마음이 드셔야 맞지 않나요? 저는 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듭니다, 몰라를 하면. 그러니까 하루하루 재미있어요. 왜냐? 늘 다니던 길을 가도요, 몰라하고 가면 또 새롭습니다. 오, 하면서 또. 근데 늘 다니던 길이라는 걸 알고 버리시면 어떨까요? 보지도 않아요. 쳐다도 안 봐요.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, 나랑. 뇌는 늘 보는 거에 자극을 받지 않아요. 무덤덤입니다. 인생이 점점 재미없죠. 근데 그때, 몰라하고 한번 보세요. 말을 하지 말고 한번 봐 보세요. 저 불빛도 참 신비롭습니다. 숨 쉬는 것도 신비롭습니다. 꽃 하나도 신비롭습니다. 꽃 볼 때요, 꽃을 그냥 보세요. 몰라하고 보시면 그렇게 자연의 신비, 신성의 표현이 보이고요. 딱 꽃 보자마자 장미네? 그러면 꽃 안 봐요. 머릿속에 장미네라는 그 말에 집중하여 꽃 관심도 없습니다, 장미네. 처음엔 장미네라도 하죠. 다음에는 그냥 관심도 안 가져요. 어차피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. 아는 것, 지겨운 것. 그러면 저 여기서 지금 7년째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미가 있을까요? 재미있어요. 늘 몰라를 하거든요. 몰라를 하고 있으면요. 우주에서 제 내면에서 내면으로 신성한 영감을 줍니다. 몰라, 괜찮아 를 가르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. 이거 어제도 했던 거잖아요.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이거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7년째입니다. 그러면 확 죽어버리겠죠. 오, 좋겠네요. 이 마음이 돼서 나가면요. 신나서 나가면. entiretyHe'll 가르치면 이 sunggu란에 이 sunggu란을 박 자는 그ãy 일반적이 저의 모델이와 차가의 모델을ig에 대ún하여 공격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. 그러니, moim 씨는 leap 죽을때하고 있다면 누가 사망할 수 있을까요?